네 안보겸 기자와 안은 기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지금 보니까 양문석 민주당 이 안상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직접 해명도 했죠.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양 후보가 편법 대출 의혹에 피해자가 있냐 말은 데 대해서는요. 한 위원장 국민 모두가 특히 대출 못 받은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음주운전하면 피해자가 없느냐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피해자가 없는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그 다음 양 후보가 사기 대출 아니다 이렇게 해명한 데 대해서는요. 서류 속이고 대출 받으면 사기 대출 맞다. 나를 고소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금고 직원이 제안했다는 해명에는 제안했다고 하면 죄명만 배임으로 달라질 뿐이라며 사기 대출이라는 건 변함없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시시비비비를 좀 가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새마을금고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일부터 해당 지점에 찾아가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새마을금고 측 제안으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대출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절차는 없었는지 그리고 양 후보의 딸이 진짜 사업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서류 중에 허위 의혹은 없는지 등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문석 후보 외에도 다른 후보들의 부동산 의혹이 또 논란에 휩싸였던데요. 네 여야 모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주 서울에 출마한 양구남 민주당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 한남동 단독주택을 증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남 후보 편법이나 꼼수가 없는 정상 증여라고 반박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후보가 토지 매입 당시 아버지가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장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기자 이렇게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왜 갑자기 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민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란이 이어지는 의혹들의 공통점 바로 불공정에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쉽게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을 편법으로 얻었다는 의혹은 공분을 사기 충분한 거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만큼 민심을 돌리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 차원의 대응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크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은 오늘도 양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 없이 개별 후보가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선거가 임박한 만큼 당이 나서 개별 후보의 의혹을 풀어줄 여유는 없다. 우선 안고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논란이 커지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강세인 현재 이 선거판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나서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정치부 안보겸 기자였습니다.